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찌입니다 힛 여러분 오늘은 가래떡 떡볶이랑 분식 세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보글보글 끓네요 여기 순서대로 김말이튀김 그리고 꼬마김밥 순대는 내장이랑 같이 준비했고요 그리고 어묵탕이랑 가래떡볶이까지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노란자 빼고 흰자만 사과 오징어 너무 맛있다. 오징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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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오징어 맛있어 계란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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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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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너무 한마디도 안하고 먹고 있었네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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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쒸 너무 맛있다. 계란 Wolf 잘enne 1 2 아뇨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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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좋은 색 사시기 פר 라면 외국어 결혼식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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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가래떡볶이랑 순대 꼬마김밥 김말이 튀김 어묵탕까지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래떡볶이 먹으니까 너무 쫀득쫀득하고 맛있었어요 역시 밀떡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쌀떡만 거의 주문해서 먹었거든요 쌀떡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밀떡을 좀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게 이렇게 좀 식성이 조금씩 바뀌더라구요 오늘은 쌀떡이 너무 먹고싶어서 가래떡볶이로 먹어봤구요 순대는 저는 허파를 제일 좋아해가지고 허파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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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